오늘 어, 안녕하세요. 이거를 여기다 꽂으면 되는 건가? 이렇게.. 어? 다른 분들의 욕심은 필요하신가요? 네. 아유, 되게 부담스러워하실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거 제 이름인가요? 아, 뭘 들고 계신... 아, 제가 마이크를 채워드려야 돼가지고... 왜 이 돈 줘? 여기 두 분 더 계신 것 같은데... 오늘 부부가 오신다고...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이거 제이든 아빠. 저는 그 등장하시는 순간부터... 말이 싹 없어질 수도 있어요. 저희가요? 텐션이 제가 막 이렇게 하는 분한테 잘 맞출 수 있는 그런 타입이 아니어서... 민주 씨! 네! 나 민주 씨 너무 좋아, 진짜로. 캐릭터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 그래요? 서준마음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아, 그러면은... 오, 오셨다, 오셨다. 오,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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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되게, 되게 크시다. 와, 번질하시다. 와, 번질하시다. 여기 사장님들 같아요. 오,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너무 멋있지 않나요? 오, 또 됐네요. 오, 또 됐네요. 오, 또 됐네요. 어, 어디 갔는데? 아니라고 하지 않아요. 서준마음으로 오는 게 아니라고 하지 않았어. 저, 저 세미예요. 세미, 세미 씨, 네. 네, 앉았어요, 앉았어요. 오빠,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에요. 아, 그냥. 아유. 죄송한데 지금 제가 마이크가 없어서... 아니, 또 도착하라고. 아, 아, 아... 거의 안 uda. 방례! 이것도 다 스스로 여기서 마이크 앞에 서는 거예요? 반대로 닮은 게 여기 안에 넣어지게? 아, 친절하게 감사해요. 안 친절해요. 아, 그래요? 착각하시는 거예요. 이것마저 멋있어. 미치겠나 봐, 민아, 진짜 미치겠다. 이것마저 멋있어. 뭔지 알죠, 약간 낙분 남자 느낌으로? kabul 많이 하시는 거 같아. 써보세요? 오, 오우! 오우! 이렇게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뭐하다가 오빠 호홀가요! 당당 당당 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 내 친구 사실 이 정도 나이가 되면 굳이 민증을 안 들고 다녀요. 얼굴이 민증이어서. 맞아. 검사도 안 해. 이렇게 확인받으러 온 건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해봤을 것 같은데? 저는 PC방 가면 검사하러 오시고 거기에 걸쳐져 있어서. 지금 어떻게 되죠? 지금 스물 넷 됩니다. 넷이요? 이제 스물 넷 됐어요. 진짜? 10살 차이에요. 어떡하지? 세미 씨가 몇 살이세요? 저 서른넷이요. 서른넷 됐어요. 90년생. 서른넷 됐어요? 90? 응. 아 씨. 왜요? 내가 언니잖아. 저는 죄송한데 아이키 언니 있다고 해서 온 건데? 서른넷이요 지금. 89. 제가 86. 저도 서른넷. 저도. 저는 이제 서른넷입니다. 오. 94년생. 94년생입니다. 애기라니 요즘 서른넷인데. 얼마나 귀엽니? 피부 봐라? 아니 오기 전부터 신이 많이 나 있더라고요. 아 늘 가서. 본인 맞이 가능성이 있는 여자라고. 네. 한번 생각해봐요. 왜냐하면 아이키 언니는 애기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애기도. 그래서 이제 민증을 어떻게 한번. 민증. 민증 검사가 언제? 민증. 민증 검사. 나 너무 오래된 사진인데. 이런 게 아닐지. 이거 사진 안 될 것 같아요. 잘 닿은 거죠 어머니가. 저는. 어 애 때다 애 때. 약간. 귀여워. 방송 안 했을 때 사진. 아 진짜요? 네. 데뷔하기 전 얼굴이에요. 저는 사실 시간이 좀 거꾸로 흘러가지고. 이렇게. 왜 웃으세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이거. 머리가 삭발인 거야. 아니 아니 아니. 제가 이 때 안경을 엄청 큰 걸 쓰고 다녔었어요. 두꺼운 걸. 그래서 이렇게 생겼었어요. 잠시만요. 잠깐만. 안경 두께가 이만했었어요 그때. 옆에서 보면 약간 하하 선배님. 하하 형이 요즘에 쓰고 다니는 것보다 더 두꺼운 그런 느낌의 안경을 한창 쓰고 다녔었어요. 저는 갱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얼굴이 갱신된 거 아니에요? 근데 맞아. 제가 사실 10년 전 이 민증은 진짜로 눈, 코에 입체적인 면이 하나도 없었어. 근데 10년 동안 또 이제 착착의 변화가 있었으니까. 농담으로 눈물 진짜로 진짜였네. 진짜예요. 진짜 눈하고 코를 해가지고 입체적이어서. 여기서 보면 아이유 선배님. 약간 이연희, 이연희 씨 느낌도 살짝 그런 연한 느낌? 아니 아까 제 거 보고는 비웃이 있었으니까요. 아이유 선배님 닮았다고. 다행이다. 극찬이네. 초면에 불편하네요. 아직 술도 안 들어갔는데. 아 알겠어. 12년 전 사진인데요. 나랑 똑같네. 뭔가 이렇게. 네 뭐. 범죄자 아니에요 범죄자. 내가 공개수배에서 봤어. 사람이 약간 잘 풀리면 얼굴이 펴진다 그러잖아. 오빠가 그런 스타일. 어 근데 87년생으로 되어있는데. 아 요게. 네. 아 이거 뭐야 이거. 잠시만. 잠시만. 제가 원래는 86년 12월 31일 날 태어났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희를 그때 당시 출생신고를 87년으로 해놨어요. 군대 1년 늦게 가라고. 와. 근데 제가 군대를 또 자원입도 했거든요. 사실 의미가 없는 지금 주민번호가 돼서. 심지어 저는 86년 11월 말이에요. 생일이. 그래서 한 달 정도 차이가 나는 거고. 진짜 충분해. 뭐 거의 뭐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네요. 저희가. 그럼 저희 한번 짠을 할까요 이렇게.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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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어우 맛있다. 여러분 마크에. 구멍이. 이렇게 나와요. 저희가 진실한 웨이공주. 와. 준비를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처음에. 처음에 성경책인 줄 알았어요. 묵주랑 성경책에 두신 줄 알고. 야 여기 뭐. 색깔이 약간 좀 그렇긴 해요. 성경색깔 그 성경책. 자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24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뺐지. 아 회원카드. 이거 이건가요? 회원카드. 아. 이게 실제로. 와. 아 안테나 사오게요. 역시 안테나. 진짜요. 아 근데 cctv는 다 있잖아요. 아 cctv. 그죠. 언제 들어오시려고. 네 그냥 물어본 거예요. 저희 회사도 이런 카드가 없는데. 역시 안테나 플러스. 거기에 보면 다들 미들네임이. 네. 맞아요. 미들네임 정해라고 하셔가지고. 어 맞아. 엄청 저는 신경 쓰이더라고요. 뭘 해도 고민을 한 4일을 했어요. 다 그랬구나. 막상 정했는데 4일 고민할 정도 또 아니야. 맞아. 그래서 아 이거 너무 창피해가지고. 맞아. 뭐라고 쓰셨어요? 아 너무 부끄러워. 아 너무 부끄러워. 이게 마치. 벌써 체크해. 삼행시 시킨 느낌이야. 맞아 맞아 맞아. 뭔지 알지. 삼행시 준비한 느낌이야. 아 진짜? 아 여기서부터 가자. 너무 웃기면 약간 댐비는 것 같고. 너무 안 웃기자니 또 재미없는 것 같고. 저는 이제 이 우마이 용주라고 주셨습니다. 우마이. 우마이. 우마이 맛있다. 대단한 게 이게 미들네임이라고 해서 다 영어에 갇혀있었을 텐데. 일본어를. 아 근데 일본어가 아니고요. 제가 설자를 이렇게. W-O-O-M-Y. 우마이. 우마이. 내꺼네. 우. 내꺼. 저는 약간 프랑스어를 제가 백말띠거든요. 그걸 이제 바꿨어요. 바꿔보니. 시바블랑. 야 좀 섹시하려. 아 이거 욕으로 들리는데? 나만 그래요? 닭. 시바블랑. 아 근데 이거 발음이 되게 어려워. 안 불러도 되죠? 큰일 났다. 나 그냥 닭수 세밀만 하는 거야. 나 이름 한 번도 게임을 하는데 알지? 이게 덫으로 아예 걸리는 것보다. 그러니까. 계속 이것만. 안 걸리는 게 더 텐션이야. 나중에 제가 여기만 뻘개져 있고 아무것도. 이뻔꺼 한 번도 못 하고. 괜히 시바블랑해서 혼자. 나 알죠. 몸은 적극적이고 나한테 올 줄 알고. 언니 앞에서. 저 하겠습니다. 저는 며칠 저도 똑같아요. 고민했어요. 고민했어요. 원래 막 뭐. 여러 가지 생각했어요. 뭐 생각하셨는데요? 아니 잠깐만 잠깐만. 아니 잠깐만. 이거 좀 물어보고 싶어요. 재미있는 거예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뭔가 되게 멋있는 걸 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 아니에요. 진짜 뭐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이게 어쩌고 술자리잖아요. 내가 아는. 우리 전 국민이 아는 술 이름을 그냥 넣었어요. 그래서 그냥. 두 시바스리갈 우자라고. 오 잠깐만. 아 잠깐만. 비슷하네. 아 둘이 비슷하네. 근데. 정확한 거는 여기는 이제 그 뜻이 있는 불어고. 저는 술 이름이고. 그래서 아예 다른 거죠. 말을 아예 다른 거라고. 사람이 왜 달라? 왜냐하면 오해. 그래서 설명을 드려야 하니까. 그래서. 발음이. 시바스리가요. 전 시바스리가요. 그래서 아예. 아예 달라요. 아 좋네. 아 좋네. 시바스리가요. 아 예뻐요. 아예 달라요. 자. 기대해주시죠. 우리나라 최고의 댄서. 나 제일 느끼는데. 어떡해. 영광이야. 소파의 히로인. 최악이야. 히로인. 타이밍이 최악이야. 얼마나 대단한 미들레임을 가져왔을지. 나 이거 영상 찍을 거야. 찍어 찍어. 여러분들 카메라 드시고요. 언니. 저기 스팟 라이트 있어요. 조명 같은 거 하나 여기 때려주세요. 자 여러분들 쇼츠 나왔습니다. 쇼츠 200만짜리. 와 이거 진짜 고맙도스럽다. 아니 나는 진짜로 앞에서 이렇게 세게 나올 줄 몰랐고. 저는 그냥 간단 명료하게 제가 뱀띠예요. 예 제가 뱀띠고. 스네이크? 어떻게 알았어요. 뭐라고요? 강 스네이크 혜인으로 가져왔어요. 강 스네이크 혜인으로 가져왔어요. 강 스네이크 스네이크. 정우가 스네이크 줄 몰라가지고 저도 모르게. 니 주로 이빨 깔고 있는데 오도시 터트리려고 하는데 여기서. 아니 뭔지 얘기하면 어떡해요. 난 그게 오도시가 아닐 줄 알았지. 그냥 이거 설명하고. 이게 오도시라고 생각할 리는 없긴 한데. 그래 그래서. 네 스네이크. 좋다 좋다 좋다. 그러면은. 아 스네이크. 저게 뭐야. 어차피 편집 순서를 여기부터. 그걸 따져. 자 아이키씨 먼저. 네. 미들레인 그러면 설명해주세요. 네 저는요. 됐다. 됐다. 아 이게 뭐야. 큰일 났는데. 자 몬스타엑스죠. 가사를 쓰는 사람이에요. 가사를 쓰는 사람. 래퍼지. 몬스타엑스에서 랩을 담당하고 있는 두 명 중에 한 명이고요. 와 미쳤다. 가사를 직접 쓰기도 하고요. 뭐 어떻게 보면 음유. 음유 씬이에요. 음유 씬. 잘 뱉고. 아 저는 그냥 저를 나타낼 수 있는 거를 써달라고 하셔가지고 그냥 리 하이프 에너지라고 했어요. 오 멋있다. 하이프 에너지. 멋있게 와가지고. 아 나도 이렇게 할걸. 리 SK 에너지 용주 이렇게 할걸. 아이씨. 아이씨. 바꾸면 안 돼요 이거 다시. 하이닉스 하이닉스. 하이닉스. SK 에너지 하면 뭐라도 그럴 거 아니야. 아 근데 전혀 생각지 못한 닉네임들이시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가길 진짜 잘해. 그러니까 저는 지금 너무 안 돼. 여기서부터 큰일 났구나. 하이프 에너지. 하이프 에너지. 성우 씨 성우 씨는. 저. 그러니까 저는. 이거 정해야 된대요 하자마자. 제가 아 그래요 하고 바로 보냈어요. 오. 약간 좀 자신감이 있어 지금. 아니야 자신감이 있는 게 아니라. 보통 전교 1등들이 바로 쓰고 나와거든요. 가반지 바로 쓰고 확 나가버리거든요. 난 그게 제일 부러웠어. 출연진 분들을 정확히 다 알기 전이었고. 왜냐하면 오해하실까봐. 핸섬 뭐 이런 거. 아니요 아니요. 세미파이널이라고 했는데. 제가. 또 엮으려고? 또 엮으려고? 나 세미잖아. 제가 아는 영단어 중에 가장 긴 거 그냥 딱 한 건데. 하필 세미 님께서 오신다 하셔서. 어 이거 바꿀 수 있나요? 그래도 겹치니까. 세미랑 부르면 돼요. 그래서 아까 들어오서부터 계속 안질부질를 못하고. 아니 지금도 이 얘기하는데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되는게 해서. 그게 아니라 제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빰빰 소셜클럽 4대 에티켓. 첫 번째. fun, cool, and sassy. 발음 너무 좋다. 멋있어. 빰빰 소셜클럽의 운영시간은 밤 10시부터 12시까지입니다. 왜 이렇게 짧아. 바쁘디 바쁜. 집에 좀 가요. 집에 좀 가 이제. 분명히 여기 새벽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근데 이 시간이 넘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분위기 좋으면 막 더 마시고 싶을 수 있어. 사장님 10분만 걸어주세요. 금방 걸고 갈게요. 사실 저는 여기서 저희 집에 뛰어갈 수도 있거든요. 거리 거리가. 그럼 2차를 우재 오빠대로 가면 되겠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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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됐어. 딱 됐어. 딱 됐어. 너무 좋은 생각이야. 너무 좋다. 발을 막 동동 부르게 된다. 너무 좋아서. 두 번째입니다. We are social drinker. 우리는 적당히 마시고 즐기는 사교적 음주자입니다. 본인이 마실 술과 술잔은 직접 고르고 만취 신호가 올 땐 타임종을 흔들어 휴식을 제안해 주세요. 타임종이 저기서. 아니 여기서 취하면 저까지 기어가야겠네요.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하지 말고 누군가 손에 쥐어줄 거예요. 기어가기 전에. 근데 난 끝까지 알지 안 흔들고 버텼 거예요. 남들은 나에게 취했다고 해도 나는 아니라고. 난 괜찮다고. 세 번째입니다. 서프라이즈 이벤트. 모임마다 주제에 맞는 메인 게임 외에 깜짝 놀랄만한 보너스 게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니 긴장을 늦추지 마세요. 보너스 게임입니다. 네 번째. Yes game, no love. 오 좋다. 아. 멤버 간 연애 금지. 돈 거래 금지. 싸움 금지. 잡념 금지. 이 순간을 집중해. 즐겨주세요. 뭐야 미팅할 때 이런 얘기 없었잖아. 좋다. 아 진짜 웃기네. 빰빰 소셜 클럽 게임의 기본. 메인 게임은 클럽 편지로 전달되며 편지에 적힌 룰을 직접 읽고 습득하여 게임을 진행합니다. 게임을 할 때마다 짐 멤버는 벌주로 술 한 잔을 마심과 동시에 주사위가 누적됩니다. 주사위? 클럽 마감 시 주사위가 가장 많이 쌓인 멤버는 K 벌칙을 수행해야 합니다. 벌칙이 있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벌주가 걸렸는데 나 못 마시겠다 이거 두 개를 내. 우와. 뭐 이렇게 해서. 꼴찌. 꼴찌. 꼴찌 라면 어떤. 내 회사랑 다를 거고. 아 달라요? 원래 술자리 끝나면 아이스크림. 음 네. 그럼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끄는 거죠. 뭐 얼마든지. 여기 다 돌리면 되는 건가요? 네. 다 돌리는 게 좋은 거 같다고. 대인배다 대인배. 인기가 많은 이유가 있네. 사실 다 돌려야 되나 하고 여쭤본 건데. 멋있게 포장해서. 네. 근데 그거 아시죠? 원래 이런 거 말하는 사람이 걸려요? 우와. 그룰이야 이거 진짜로. 저기 나는 빵또아. 오 이렇게 고르고 그걸로 각자 벌주를 먹는 거예요. 나 오늘 먹고 죽으란 게 그냥. 나 오늘. 아이 이게 뭐야. 이다! 이다님 온갈 사람 같아 지금. 잠깐만요. 음료수 아니야. 아니 이거 너무 옛날úc 나잖아 briefly. 저거 음료수 아니에요? 뭐야. 오늘 먹고 죽어 몰라는 게. 언제ично 그랬어요? 네, 음료를 가지고. 이거는 음료수죠. 어륵 있어요? 뭐 어떻게 하시려고? 아, 저는 직접 타먹어야죠. 화드시려고? 네, 그럼요. 이제 저는 이제 코리아 하이볼. 아, 하이볼. 어머, 언니 제가 하... 뭐야. 언니 제가 이거 하이볼. 이거 무조건이잖아요, 하이볼라면 이거 무조건. 아, 화요. 코리아 스타일로 저희가 할게요. 이 글랜 리벨트로 하이볼 한 잔 먹겠습니다. 나 언니랑 세트바리로 갈 거야. 세상에, 조심히 해. 저는 소주로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죽어봅시다, 그러면. 이거 비율 여러분 저장하세요, 이거. 한 스쿱. 자, 비율 살짝 뭔지 알죠? 비율 기억해요, 이거를. 야, 정확하게 맞긴 맞다. 네, 그럼 이거 한 바퀴 방. 하나, 둘. 하나, 둘. 언니. 어... 야무지다. 짠, 짠, 짠. 한 번 맛만 보세요. 어, 맛만. 살짝 돌려가지고. 괜찮아요, 언니? 맛있다. 와, 진짜 맛있어. 오늘 게임의 주제는 두근동에 신고시. 두근동에 신고시. 그 정도 재먹으면 집에 가도 될 것 같아요. 응? 나 뭔지 알겠다. 어? 신고시 게임. 아이엠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먼저 봐. 오! 오! 아, 이걸 알아요. 이거를 좀 알아요. 근데 아이엠그라운드인데 저희가 좀 변화를 했잖아요. 아이엠그라운드. 아, 난 뭐. 아, 그치. 다리 밑에 미친년. 동불 탐험. 언니. 아, 또 오빠. 캡틴 큐. 킹궁 샤워. 킹궁 샤워. 오! 캡틴 큐. 몰라, 나 뭐 하는지 하려고 했어. 뭐 있었어요,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들이었다. 4비트 신고시 게임. 인트로, 박은호 결혼 행진곡. 첫 번째, 먼저 한 명씩 돌아가며 미들네임 소개부터 한다. 빰빰, 나는 미들네임을 외치며 어울리는 동작을 취한다. 빰빰, 본인 미들네임과 동작을 하고, 빰빰, 다른 멤버 미들네임과 동작을 하며 차례를 넘긴다. 지목을 당한 멤버는 위 행동을 반복하여 또 다른 멤버에게 차례를 넘긴다. 이게 아니라 뭐 동작. 아니야? 동작을 잘 정해야겠네요, 이거. 그러면 나는 내 동작은 이걸로, 이걸로 해야겠다. 이걸 언제 꺼. 진짜 언제 꺼냐고. 그럼 나 여기에 혀 댈게. 빰빰, 빰빰, 빰빰. 빰빰, 빰빰. 빰빰, 빰빰, 빰빰. 빰빰, 빰빰. 빰빰, 빰빰. 빰빰, 빰빰. 빰빰, 빰빰. 빰빰, 빰빰. 빰빰. 빰빰 되는데... 비싼 빰빰 결 경우에는 전투적으로 하는roots奥이죠, 빰빰 그리한 냄새.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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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 my. 아잇. 뭐야 이거? 와 이거 뭐야? 이거 반칙이 있지? 집안점이 가요. 이거 어렵다. 아 왜 이렇게 장기들이 많으시지? 그래도 서로 할 수 있는 갑시다. 전 정했어요. 저는 약간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약간 그 정도예요. 어 잘한다. 아 이게 애교 장애인이잖아. 아 그쵸. 아 그래서 저는 좀 생각하는 게 있어가지고. 아 설마. 그러니까 주헌이 내가 뭐 생각하는지 대충 알 것 같거든요. 그러면 난 당신을 부를 수가 없어. 어 뭔데? 저는 빰빰 나는 저 이걸로 하겠습니다. 네 바퀴로.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약간 하이톤을 올려야 되는 거죠? 목소리. 자 일단. 에이. 하입 에너지 천에. 여기는 안 부를 거야. 부를 수가 없어. 저는 정했습니다. 제가 제 거 하다가 실수할 것 같아가지고 쉽게 했어요. 저 비슷하게. 아싸 우마이. 눈을 크게 해야 되는데 우마이. 대신에 쾌한 미소를 해야 돼요. 쾌한 미소. 눈도 휘벌떡하게 해서 아싸 우마이. 오케이. 우마이가 지금 좀 무난해. 그러네 오빠 미험한 거야. 정하셨어요? 저는 좀 어려운 박자로 하려고요. 빰빰 세미파이널. 어 잠시만요. 오케이. 빰빰 세미. 아 저 연습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자포기 자포. 안 돼요. 박자 아예 달라. 뚱뚱 따라당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빰빰 세미파이널. 빰빰 세미파이널. 부르지 마 부르지 마 부르지 마. 아니 게임 시작할 수 있어야죠. 지금 시작도 안 했어. 저는 그러면 진짜 쉽게 할게요. 빰빰 세미파이널. 이게 내려가는 건가요? 롤인가요? 롤이죠 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오빠 빼고 다 되는 거 같은데? 오. 이거 오빠 빼고 다 되는 거 같아요. 뭐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춤을 이렇게? 아니 맞아 오빠. 세미파이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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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되게 그냥 정성으로 이렇게 갈게요. 네.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선우 씨부터 쭉 가면서 자기소개하고 연습길이 없이 바로 가야죠. 바로 가요? 바로 가요? 빰빰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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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잠시만요. 빰 빰 나는 세임파이널. 오케이, 됐다. 됐어요? 됐어, 됐어. 다시, 다시! 살리고, 살리고! 살리고, 살리고, 살리고! 오늘 마지막 회예요? 나는 세인파이널 나는 하이에리 나는 스네이크 나는 시바스리걸 나는 시바블론 나는 우만 빰빰빰빰 빰빰빰빰 빰빰 우만! 빰빰 우만! 빰빰 아아, 본인이 하고 해야 돼요. 아니 왜 갑자기 사람이 이거 전부 다 쳐다보면서 봄빰! 봄빰! 우만! 우만! 먹어, 먹어! 너야, 너! 야야야, 야야! 죄송해요. 여기만 봐, 여기만. 딱 맞붙고 있어. 저도 자세를 그냥 곧 좀 앉아도 돼요? 딱 맞붙으려고, 나는! 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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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우만 다 따 따 잠깐만, 징구잖아, 징구하잖아요. 아 첫번째 주 원샷 다른 사람부터 시작해도 돼요? 뭐 누구부터 할까요? 누가요? 특별한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눈이 맞춰서 아 그냥 눈이 맞춰서? 나는 하죠 인트로 할 때 원래 신고식 게임이니까 서로 인사하면서 어 뭐 추가하지마 지금 오케이 이게 뭐야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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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네이크 빠밤 빠밤 우마이 빠밤 하이브 에너지 빠밤 하이브 에너지 빠밤 우마이 빠밤 우마이 빠밤 세이파이 어 이거 이거 들어왔다 우와 이거 즐기는 소셜클럽이라며 이게 우마이로 모여지니까 많이 간다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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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치가 되게 좋네 아니 다 해주셨어 다 해주셨어 세이브를 하면 할수록 점점 자세가 저한테 이렇게 이순신 자고 하객지처럼 저를 쫙 감싸요 이렇게 우와 먹겠습니다 이거 진짜 이거 젖혔어 나 이거 메시지 가능해요 이걸로 다시 아 이거로 새우나 와 맛있게 시원하게 또 시원하게 술 먹고 싶었어 이 정도면 쭉쭉쭉쭉 쭉쭉쭉쭉쭉쭉 언제까지 오깨쭉쭉쭉쭉쭉 언제까지 오깨쭉쭉쭉쭉쭉 그쪽 바꿀게요. 이게 되게 그 여유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었구나. 되게 쫓긴다 이거. 나 술 먹고 놀다 가는 줄 알았는데 지금 어휴. 야 누구부터? 아 누구부터라니요. 마시는 사람부터 해야지. 맞아. 아직 트림이 나오고 있어요. Psalm! 자 5uyu. 지발블론. snées. 그리위를 casostar 마세요. 아.. 아.. 왜 처음으로 가냐? 아.. 오빠, 주대! 오! 오빠, 디바몬! 아... 아... 으! 디바몬! 디바몬! 아.. 쓱! 바.. 디바! 바.. 디바! 시가스 비가! 아.. 쓱!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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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바스 리갈! 세미파이널! 시바스 리갈! 시바스! 시바스! 오케이! 이게 원래 둘이 다 될 때 모두가 방심하거든. 마지막에 욕하시고 끝나는 거 좀. 시바스 리갈인데 시바스 해! 깜짝 놀랐는데 그게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이제 악말로. 과연. 나만 아니면 돼. 오케이 가봅시다. 한 번 더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궁금한 게 이 게임으로 오늘 밤새도록 하는 건가? 너무 긴장돼요. 저기 제안 하나 드려도 될까요? 이게 두 판만에 제 예상과는 다르게 되게 익숙해졌거든요. 동작 한 번씩 바꾸죠. 와! 세상에. 세미파이널로 하겠습니다. 와! 여기서 여기로 갔네. 일부러 헷갈리게 이렇게 있구나. 잠깐만 시바스 리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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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졌다 오늘. 아, 디졌어. 그냥 하이베너지로 하겠습니다. 아, 쉬워. 아, 쉬워. 쉬운 걸로. 네. 아, 그러면 저는. 세미파이널로. 아, 왜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세요? 아, 나 진짜 꼴 시략이야. 하이베너지. 그러면 저는. 빰빰 스네이크. 올라가는 걸로. 아, 쉬워. 올라가는 걸로. 오케이 오케이. 빰빰 삐바스 리갈. 이걸로 할게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요? 잠깐만. 이거 우리. 우리 할아버지가 하는. 아, 저. 빰빰 삐바스 리갈. 아니, 이거 아이돌은 어떻게 하라고. 안 해야죠 뭐. 아, 안 모르게 하려고. 빰빰 스네이크. 아, 하늘? 그 정도 인정할게. 그 정도 인정할게. 빰빰 스네이크를 할 수 있어요. 잘 되네요. 스네이크. 하이베너지. 세미파이나. 삐바스 리갈. 삐바스 리갈. 이렇게 카메라를 약간 새침하게. 삐바 플롱. 저는 아까 우재 님이 이거에 영감을 받아서. 저는 우 마이. 와. 이게 뭐야. 진짜 어려워. 우 마이. 우 마이. 우 마이. 사실 테이블만 이러지 않았으면 나는 사실 이거 하려고 했거든요. 이거 하려고 했거든. 씨바스 리갈. 옛날 거 하면 모르니까. 옛날 거 모르니까. 너무 점투적이에요. 저기 정장 입고. 재밌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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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일주일 동안 집에만 있다가 오늘 처음 나오신 것 같아요. 오케이. 오늘 밥 먹으러 간다. 다 죽었어. 진짜라. 촬영만 하고 다 집에 있었어. 우리끼리 있어서 망정이지 지금 다른 테이블이 있었으면 진짜 창피했어. 옆 테이블에서 봤을 때 이러고 있어요. 한번 해보시나. 재밌네. 벌써 앞이 생각이 잘 안 나요 지금.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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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빰 빰 빰 빰 빰 빰 스네이크 빰 빰 빰 빰 스네이크 빰 빰 빰 스네이크 간다! 언니 이거 우마이로 하지? 왜 우마이야 그걸? 나 니한테 한 번 더 살라다가 마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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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이 들어간다 쭉쭉쭉쭉쭉 와우 멋있다 멋있어 근데 왜 저 두 개죠? 두 번 틀렸으니까 아 두 번 틀렸어요? 어 취한 거 아니죠? 아 취했네 게임 바꿔요? 아니면 그대로 할까요? 근데 진짜 미안한데 그거 좀 4 5 6 야! 와우 아 재밌다 와우 잠깐만 와우 근데 두 개 걸렸으면 한 명 갈라야죠 탕 수 육 탕 수 육 탕 수 육 탕 수 육 탕 세미가 술을 두 번 했어요 내가 정확하게 맞습니다 내가 마실게요 와우 마셔도 KGB KGB 먹으면서 그거 진짜 다 해 그래 우와 됐는데? 아니 나는 술을 먹고 싶었는데 하하하하 나 지금 신은 척 되게 좋아하고 있었거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아 궁금하다 다음 게임인가요? 이거는 사실 업그레이드예요 4비트 신고식 게임 업그레이드 버전 첫 멤버는 차례를 넘길 두 명의 멤버를 연달아서 지목한다 지목을 당한 두 멤버는 동시에 각자 빰빰 본인이 미들맥의 동작을 하고 만약에 두 멤버가 동시에 같은 한 멤버를 지목할 경우 다 같이 빰빰 소셜클럽, 에브리바디 소셜클럽을 외치며 자리에 일어나서 흥겹게 춤을 춘다 너무 홍보하는 거 아니에요? 에브리바디 소셜클럽! 에브리바디 소셜! 빰빰 소셜! 빰빰 소셜! 춤을 춘 뒤에 그 지목 당했던 한 명이 다시 두 명을 지목해서 게임을 이어간다 진짜 나 하나도 이해 못했어요 연습 게임 한번 해 봐야 할 거 같은데요? 저는 이해가 다 돼 가지고 속도를 한 70%로 합시다 천천히 xx 좋아거다 빰빰스.. 아잇.. 좋아해.. 하.. 쌤이.. 아 죄송해요? 100% 이해했다고 하지 않았어? 빰빰 스네이크 빰빰 하입 에너지 빰빰 스네이크 빰빰 하입 에너지 해야지 아 제가요? 형도 딱 한 사람씩이라고 아 다른 분을? 아 저도.. 동시에 우리가 해야 돼 동시에 우리가.. 와.. 형들 가자! 1, 2, 3 화이팅! 가보자 가보자! 자! 그럼 새벽시부터 시작을.. 에? 아 저요? 하시면서.. 네.. 스타!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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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마이 빰빰 스네이크 빰빰 스네이크 빰빰 스네이크 빰빰 하입 에너지 빰빰 우마이 빰빰 스네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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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빡 슬레이크 빡빡슬바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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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씬바콩 늘렸어 빡슬바콩 빡빡슬바콩 빡빡슬바콩 세미플라이로 와 와 와 진짜 오래갔다 진짜 오래갔다 우리 수준 장난 아니다 우와! 뭐야! 다들 진짜 천재야 천재 와 우리 이거 대회하자 아니 앉았는데 한 잔 먹고 싶어 지금 목이 너무 타 지금 와 이거 다 너무 잘하는데? 잘한다 너무 무리하지 마요 이야 맛있다 맛있다 쉽지 않다 쉽지 않아 주사위 주사위 오 재밌는데요? 오 너무 재밌는데? 자 갑시다 그다음 바로 가요? 선생님 바로 가요? 저 지금 필받았어요 저도 늦게 봤습니다 저도 늦게 봤어요 바로 걸어갈까요? 이게 귀를 엄청 열어야 돼요 그러네요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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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크 발휘하면 안돼요? 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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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할게요 토크 저 혹시 화장실 한 번만 가다가 될까요? 나도 가야 돼 나도 가야 돼 혹시 화장실 뭐 다 다녀왔어요? 선우씨 간건가? 근데 아까 보니까 선우씨가 화가 많이 났어요 지금 지금 계속 빨리 하죠? 선우씨가 제일 많이 졌죠 지금? 많이 졌어 지금 두 사람이 제일 많아 세 번 네 번 졌어 지금 우리가 일부러 한번 져줄까? 아 그래 아 그렇지 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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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재씨가 너무 열심히 아니 근데 한번 진짜 걸리게 하면 안돼 너무 열심히 해 근데 한번 한번 몰아야 돼 그래 이거 잔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아 아니면은 잠 말고 화요를 살짝 여다 넣어 그래 살짝 살짝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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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시바스 리갈로 모으는 건가요? 시바스 리갈로 모으세요 시바스 리갈로? 아 근데 진짜 좋다 짠 짠 짠 짠 짠 자 우리 영원하자 응원에 잘 맞네 와이파이 너무 행복해요 와이파이 와이파이 잘 맞네 음 와 맛있다 짠 리바스 레이가 오케이 뭐야 이거? 에너지 하이 에너지 우마에 자 하겠습니다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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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네이크 빰빰 시바스 리갈빌 빰빰 시바스 리갈빌 빰빰 빰빰 오 마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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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못들었어 와 역시 했는데 아 아니 확실히 이거 내는 것부터 신경쓰는 거 봐 원래 먹는 게 우선이거든요 야옥 지금 두 개 낼질 하나 낼질 고민하고 있으니까 하나만 대 하나만만 대 다만 오케이 오오오오오우 아 출석부 게임입니다 출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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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그러니까 주헌화라고 잠깐 하겠습니다 주헌화라고 차례를 넘길 사람이 이름을 외치되 손가락은 다른 사람을 지목한다 근데 이름이 불린 사람은 손을 주며 네! 대답한 후 이 행동을 반복하여서 게임을 이어나간다 게임이 주로 다 부르네여? 누구 지명하고 그냥 신고식이라서 손가락으로 지목당한 사람이 대답하거나 지목과 호명을 동일한 사람에게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나 이 일 못 했어요, 지금. 자, 세미야! 이렇게 했어. 그러면 세미가 대답을 하는 거야. 네! 아... 네 하고? 네, 우마이 이렇게? 용주, 용주. 아, 여기 이제 본명으로 가요, 본명. 본명으로? 이름, 이름. 사실은 제 본명이 주 아깔라까, 똑깔라니, 똑깔라 느끼거든요? 네? 네? 아깔라까, 마깔라니? 아, 주 알라깔라, 똑깔라미, 똑깔라미 띠가 제 원래 본명이에요. 태어날 때. 알라깔라, 똑깔라미, 똑깔라미 띠도 너무 옛날 거예요, 우리 거예요. 마법소전 코리 아니야, 그거. 저는 그러면 아프리카 이름으로 영주예요. 영주. 그럼 박자는, 박자는요? 누구야, 내. 누구야, 내. 원, 투, 원, 투. 4분에 4, 오케이. 맞아? 아니, 아이돌이랑 댄서 앞에서 각자를 쪼개고 놀고 있어. 8비트, 오케이. 8비트. 오늘 처음 뵀는데, 약간. 그러면 본명으로 해도 되나요? 아이키라고. 이케야, 이케하러 갈게요. 이케야. 이케. 아, 그것도 있잖아요. 샘이에요, 샘이에요? 아, 저는 사실 저희 어머니가 심이라고 부르거든요. 심 슈퍼.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궁금해요. 오, 진짜 대답했어. 나 진짜로 나부터 하면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모르겠어. 야, 비린대. 세비야가 됐구나. 세비야. 세비야로 할게요. 세비, 세비야. 여기저기 시리에서 지금 난리 나니까. 시작. 줄, 속보, 줄, 속보, 줄, 속보, 줄, 속보. 우세야. 네. 이케 이케야. 으하하하 이케아, 이케아요. 이케아를 부르려고 이케인데 이케잖아. 그래서 이케, 이케아가 됐어. 이케, 이케아. 나 뭐 급한 일이 있는 줄 알았어. 나 왜 몇 번이나 부렸어. 아 너무 웃긴다. 너무 웃긴다. 마음이 앞섰다. 아 너무 웃겨. 와 세상에 나. 이 자식이네. 마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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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이 들어간다 쭉쭉쭉쭉쭉 와. 그 요즘에 울먹 메이크업이라고 했거든요. 약간 울먹울먹 거리는 그게. 눈 밑에 빨갛게 하고. 아 진짜. 울먹 메이크업. 지금 울먹 메이크업. 이거야 이거. 형인데 지켜주고 싶고 그래요. 지금 거의 독났거든요 이거. 솔직히 말하자면 KGB같고 저러시는 어른은 처음 봐요. 아이고. 너무 화가 나. 와. 와. 하츠. 예예. 와 와. 동질감이 느껴져서. 네. 제 나의 또래에도. 와. 와. 사실 나는 약간 설레하고 있어요 지금. 어쨌든 내가 KGB로 시작을 했잖아요. 다음 술은 뭘로 가야 되지? 라는 그 설렘을 갖고 계속 저쪽 보고 있어요. 근데 저기 선호 씨도 되게 술을 잘 드시네. 아까 별로. 아 잘 드시고 계속 홀짝홀짝 먹고 있어. 아 계속 계속 드시고 있어. 오 잘 드시는데. 사실 이게 제 주량은 아니에요. 이거 한. 다섯 개는 있어야 돼요. 아 나는 사실 여섯 개 있어야 되거든요. 둘이 있어. 세미누나는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 주량. 섹시해 뭐야. 갑자기 세미누나는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 아니 묻는 말에만 대답해요. 아 그냥 물어본 거예요? 아 이거 의미 없는 거예요? 아 진짜로? 당연히 의미는 있지. 주량을 물어본 거지. 궁금증이. 아 주량이요? 저는 소주 2병. 길게면 3병까지 더 먹어요. 저는 술 좋아해요. 소주. 네 저 2병 반에서 3병. 용주 님은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 저도 한 2병 3병. 2병 3병. 2병 3병. 2병 3병이면. 괜찮은 편인가요? 그 세계에서? 조금 센 편 아닌가? 좀 친해하는 정도. 언니는 혹시 소주로 따지면. 나는 1병 1병 반? 아 딱 즐길 정도네. 근데 1병 반도 되게 잘 드시는. 아 그치. 이거 재밌는 게 저희 이제 2병 급들. 이게 봤을 때는. KGB는. 사실 이거 아침에 먹는 거거든요 이거. 모닝티 있죠? 약간 그런 건데 지금. 세상에 많은 지폐들이 있잖아요. 뭐 5만원, 10만원, 뭐 안 참. 뭐 약간 10원 같은 느낌. 알콜 농도가. 딱 공전 10원 같은. 저는 술이 아니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술이지만 한 10원 정도. 근데. 다섯 병이니까 50원. 50원. 아 그럼 10원보다는 낫네. 저기 주황 씨. 예? 한 잔 줄래요? 오. 오. 오 진짜로요? 소주? 네 고객님 앞에 있는 거 그냥 주면 돼. 오오오오오! 가능해? 오오오!!! 우와 이건 가능해? 나 보면 기억할 거야.. 오케이X6 오케이오케이 주냥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경험의 문제거든요 그래 그냥 이런 거는 왜 다 걱정인 눈초리로 나를 보고 있지? 너무 빨랭해졌어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나는 몹 reais 투짐 걸계사 해야지 каких 지금부터는 나는 그러니까 다 됐구나 주냥치가 왜 자꾸 마셔! 밥을 먹으라고 안 했는데! 한 잔 따라주세요. 2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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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죠? 2잔? 마지막 화요, 보니까. 좀 큰데? 좀 큰데? 이런 게 자극이고, 이런 게 이제 의견을 수렴하는 자세에 굉장히 보기 좋아요. 아니, 첫 탈부터 지금 너무 뜨겁잖아요. 아니, 제가 조금 따랐는데 좀 더 달라고 그래가지고. 처음 큰데 해달라고? 성우 씨가 약간 퍼포먼스 좋아하는 타입이구나. 이때 게임 한 번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와, 누가 이걸 마시냐. 이걸 누가 마시냐. 무슨 게임하죠, 무슨 게임? 와, 진짜 둘이 멋있다. 진짜. 와, 이 순간만큼은 진짜 정우성, 이정재 씨 같아요. 진짜로. 너무 멋있어. 진짜로. 옷도 너무 비슷하게 입어서 둘이. 아, 이 후회의 대결인데? 누와르다, 누와르. 저기, 준비되시면 저희는 따라가겠습니다. 네, 저희만.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우, 3번. 자, 출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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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부. 우재야. 네. 선우야. 네. 우재야. 네. 우재야. 네. 이키야. 네. 선우야. 네. 우재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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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우야. 네. 네. 선우야. 네. 우재야. 네. 선우야. 네. 용주야. 용주야. 네. 선우야.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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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버려야 되는데. 아, 두 대 해야 되는데. 아, 오빠 좀 잘들어가지고 그랬어, 용주. 아, 지금. 아, 지금. 게임비를 아예 못하네. 아하. 아하. 아, 긴장을 놓고 계셨어. 게임비를 아예 못해. 이렇게 웃그러였나, 고맙구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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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윤이 구경하다가 지금 놓쳤어. 생각해봐요. 내 눈앞에서 호랑이, 용이랑 싸우고 있는데 으아앙! 그리고 내가 으어! 보다가 좋은 싸움이었다 이거 무슨 글귀 아니예요? 좋은 싸움이었다 나무가 하나도 없네 고래 싸움에 새우 농득 잤네 내가 여러 술자리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 나 게임 이렇게 잘 하는 집단 처음 봤어 아까 다 못한다고 다 그러더만 지금 진짜 수능 치는 거 같아 아 스트레스 받아 한 번 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융주영님부터 줄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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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재야 네 선우야 네 주영아 주영이가 누구예요 주영이 주영아 주영아 아니 저 숨었잖아 주영이가 불렀는데 안 나오잖아 뭐야 주영아 안 왔나 봐 안 왔나 봐 나도 온 줄 알았어 주영이가 참석을 안 했네 안 왔나 봐 누구를 본 거야 나도 온 줄 알고 야 이거 어떡해 이겼어 지금 레츠 기릿 이겼어 지금 레츠 기릿 아니 근데 흑기 삭긴 해도 됩니다 흑기 삭긴 해도 돼요 흑기 삭긴 해도 돼요 제가 선우씨 잠깐 봤지만 그런 거 딱 싫어합니다 그런 거 딱 싫어합니다 좋아할 거 같은데요 퍼포먼스형 애주가들은 이런 거 딱 싫어요 정확해요 정확해요 내가 딱 성향을 보니까 딱 그런 거 싫어해요 자존심성에서 얘기할 수도 없고 쭉쭉 노래 한 번 불러주세요 아 네 술이 들어간다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내 어깨를 봐 달골 됐잖아 좋아 달고 와 안주 하나 좀 주세요 저기 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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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먹을 거 싫어해가지고 뭘 줘야 돼 괜찮아요 괜찮아요 단데요 벌써 봐봐 우리가 술 알려준다고 그랬잖아 벌써 단맛이 나잖아 이제 알아가는구나 진짜 안쓴데 그래 그래 아 좋다 좋다 이제 알아가자 이제 리필? 일단 따라주세요 우리가 술 맛을 제대로 알게 해주고 보내줄게요 나중에는 이불 있어요? 누울 때는 있으니까 더 빨리 가세요 지금 저기 혹시 선우 씨는 내일 일이 있나요? 오전에? 잠시만요 지금 어디일지 모르는 거 같아요 우재 씨는? 저는 내일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마시고 싶은데 걸려야 마시죠 소주를 너무 먹고 싶은데 걸려야 마시죠 그쵸? 주영아 주영이는 누구예요? 나 궁금했어 그게 아니라 아이키 누나 누님을 딱 본 순간 주영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어요 와 주영 주영 장명을 했구나 그냥 어울린 이름을 선사해드린 것 뿐이에요 아 그럼 앞으로 주영이라고 할게요 저 주영이라고 할게요 진짜 잘 어울린다 주영이랑 주영이 안녕하세요 다른 게임인가요? 다른 게임인가요? 업그레이드입니다 아 여기에 있어요 이거 또 업그레이드요? 설마 이름이 불렸을 때 네 라고 외치는 오리지널 게임과 달리 왔어요 라고 하면서 출석을 해야 된대요 왔어요 그리고 팔로 엑스 동작을 하면 안 왔어요 를 외쳐서 결석을 할 경우 주원아 했는데 여기서 안 왔어요 제가 또 다뤄 샘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아 이건 저한테 좋은 거네요 게임을 참여하지 않거나 자리에 없는 사람의 이름도 부를 수 있대요 아 주영이죠 주영이 부를 수 있네요 그러면 이제 주영이를 부를 수가 있네 주영이 불렀을 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같이 일어나 양팔을 문지르며 예? 소름소름 외쳐야 된대요 소름? 아무도 없는데 불렀으니까 그리고 앞서 이름을 불렀던 그러니까 내가 주영아라고 했으면 주영아라고 부른 사람이 다시 게임을 이어나가면 된대요 야 어떡하냐 뭐 어디 협회가 있어요? 사단법인 협회가 있어요 계속 매주 나오는 거예요? 야 이거 되게 과학적이다 한번 대충 시뮬레이션 해봐야 될 거 같은데 해봐야 될 거 같아요 오케이 연습 게임 연습 게임 줄싹보 제가 할게요 줄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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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케아 안 왔어요 주영아 소름 소름 제가 왜 걸렸어요? 소름소름 안 했잖아 소름소름 했어요 왜 소름 돋는데요? 주영이가 여기 없잖아요 왜 소름이 돋는데요가 이제 답이 나오려면 우리는 이 게임을 왜 하는데요부터 이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계속 가면 왜 태어났어요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진짜? 해볼게요 그래 해보자 큰일 났는데? 여기 없는 이름이 나왔으면 다 같이 소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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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재 씨 소름 돋는 거 같은데요? 내가 뭘 봤어 뭘 봤어 소름 돋았어 방금 출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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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원아 안 왔어요 세미야 안 왔어요 영주야 소름 용주 용주 용주가 있잖아 영주라고 했어 영주 영주 제가 여기 바로 옆에 있는데 제가 바로 옆에 있는데 나는 용주라고 들었어 나는 용주라고 들었어 아니 제가 바로 옆에 있어요 아니 용주라고 들었다고 제가 여기 옆에 있어요 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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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풀어주시는 거 후회하면 안 돼요 내가 이퀴여 이랬어 아니 이퀴여라고 했는데요? 이러면 뭐라고 할 거야 뭐야 감사합니다 그렇잖아 그러면 깔끔하게 러브샷 하는 게 낫겠다 뭔 러브샷을 해요? 그러면 2대사잖아 둘 중에 대표 하나 지나서 가위바위보 해 그럼 넷이 마시거나 둘이 마시거나 해보자 대표로 오케이 이렇게 둘이 하면 되겠다 잠깐만 이거 가위바위보 해서 진 사람 팀이 마시는데 네 두 잔 마셔 감당할 수 있겠어요? 홀 두 잔 마셔 잠깐만요 본인 앞에 있는 이술이야 이술 이술이야 형도 명심하세요 나도 이술인데 이술이야 그럼요 팀장에 두 잔 나머지는 한 잔씩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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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팀 옮기실 생각 없어요? 아니면 이리로 올래요? 저 혼자예요 그러면 오케이 오케이 해보시다 난 주먹 무조건 주먹네 그럼요 남자는 주먹이니까 우와 같이 싸워 자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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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둘이 둘이 뭐야 진짜 뻥한치고 나만 초라해질 뻔했는데 같이 초라해져서 괜찮아 어떻게 이게 똑같이야? 똑같이 형제를 됐으면 어떡해 소름이야 미치겠다 진짜 저 누나가 내려놓은 거 되겠습니다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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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잔 마시는 거예요? 네 괜찮겠어 진짜? 네 저는 숙제에서가 되게 빨라요 농담이었어요 한 잔만 먹어요 오 오 오 아니 주헌 씨 네? 농담이었어 아 농담이었어 진짜로? 아니 한 잔 제가 마실게요 아니 둘이 같이 이거는 아니 술 먹고 싶으면 죽겠대요 지금 술 먹고 싶으면 죽겠대 아 진짜 잠깐만 이거 소원 들어주고 싶으면 소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야 손이 떨려요 지금 술 안 먹어 지금 손이 떨려요 언니 나 손 떨리니까 얼른 줘 아니 먹고 싶어 소원 하나 아 자곤 됐어 아유 알았어 이거 먹으면 자곤 소원 됐어 몰라 됐어 아유 알았어 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세미 씨가 되게 기분 좋을 수 있게 여기 여기 되게 술자리라고 생각하고 네 그냥 상황극 짧은 상황극으로 세미 씨가 오다가 세미 씨한테 어 몇 분이서 오셨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같이 놀고 싶은 데까지만 하자 오 아 그리고 아 그래 오케이 여기다 플러스로 기분 좋잖아 플러스로 번호를 달라고 했는데 네가 까 아 오케이 오케이 진짜 첫눈에 반했는데 죄송한데 정말 번호 한 번만 주시면 안 되냐고 한 번만 야 너네 뭐 마실래? 야 그래도 진짜 내가 아무리 성형이라도 네 미모는 못 따라가겠다 야 천만 원 줬다 저희 뭐? 아까부터 저 잘생긴 사람 누구야? 아 나한테 말 걸로 왔나? 아 맞다 나한테 말 걸로 왔나 보다 아까부터 지켜봤는데 오 너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 혹시 어떡해 번호 좀 오 오 줘 줘 빨리 줘 빨리 줘 빨리 줘 잘생겼구만 어디서 만나 이런 사람 저 남자친구 있거든요 저 미친년 미쳤다 쟤 미쳤어 아 저 골 리퍼 있다고 골 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야 줘라 야 그래 야 그래 야 골이 케이퍼 줘야지 죄송합니다 야 미친년아 야 먹고 놀아 됐어 저희 지금 놀아야 돼가지고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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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누나 저 진짜 누나 아니면 안 될 거 같아서 오 오 야 안 된대 그래서 저 오늘 꼭 번호 받아야 되겠는데 번호 주시면 안 될까요? 꺼져 꺼져 최고의 드라마다 최고의 드라마 현실 버전으로 한 번 해주면 안 돼요? 현실 버전으로? 잠시만요 더보이즈 팬분들 아예 이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 진심으로 잘해드립니다 네네 이런 거 좋아해요 좋아한다고? 네 좋아해요 좋아한다고? 저 막대해주는 거 좋아해요 이렇게 유리할 것 같은데 무슨 막대... 그러면 현실 버전으로? 현실 버전으로? 야! 야 먹고 뒤져! 야 오늘! 엘리바 오늘 아무도 못 가! 야 베미야 베미야 베미야! 엄마 깜짝았어 저희 소주 두 병만 더 두 병만 더 복숭력 어떤 걸로 드릴까요? 자 이거 전달이 잘못된 거 같은데? 그러니까 선우 씨는 그대로 하고 여기만 현실로 한자는 건데 여기까지 현실... 아니야 아니야 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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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웃겨? 쌤 쌤 쌤 아 진짜 웃긴다 아 진짜 웃긴다 근데 1회 때 우리가 지금 벌써 누구 걸렸을 때 뭐 걸고 뭐 걸고 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회차가 거듭될수록 이거 감당할 수 있겠어요? 자 출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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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주야 네 왔어요라고 해야죠 아 이거 나 지금 까먹고 있었다 아 맞다 왔어요 이거는 지금 잘 시간이거든요 술이 들어간다 쭉쭉쭉쭉 잠깐만 왔어요? 왔어요? 이게 맞아 왔어요 왔어요 이거 왕간다 아니야 왕간다? 오빠? 오빠? 차 있어요? 그래 차 없어요 아깝다야 사실 재개하시죠 오케이 승부욕이 여기서 불타오르네 내가 봤을 때 둘이 똑같아 내 말이 저 최근에 먹은 술자리 중에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 처음이에요 취하고 싶다 사람이 술을 취하는 게 기분이 안 좋아 지금 사람마다 다른 게 난 너무 즐거워 나는 너무... 나는 너무... 난 너무 행복해 즐겁다고요? 저 너무 행복해요 깔끔하잖아 게임 딱 하고 어? 결과 딱 나오고 그러니까 차라리 뭐 내가 말이야 낫지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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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헌아 그래도 게임을 떠나서 형이 진짜 지목하면서 불렀는데 대답해줘요 왔어요 고마워 왔습니다 혹시 왔나 했어 많이 보고 싶었나 봐 나 여기 진짜 우재랑 저기 선우가 온 줄 알았어 고맙습니다 아이 먹어요 아우 소주 당겨 아우 눈앞에 있는데 못 마시니까 미쳐버릴 거 같네 아 지게 하고 싶다 지긋지긋하다 지긋지긋하다 눈앞에 두고 줄 썩부 줄 썩부 줄 썩부 이케야 네 우재야 네 했죠? 마셔야죠? 네 왔어요 왔어요 마셔라 마셔라 술 들어cross л 오케이 diarrhea 뚜썩부 줄썩부 주사위 주사위 어우 어 줄 썩고, 줄 썩고, 줄 썩고 세비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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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있어? 뭐가 있어요? 있어요 더 있어, 더 있었어 짜여서 아무도 몰랐지 여기 있었잖아 짠! 아, 방심했다 주사위, 주사위, 주사위 아, 주사위 난 지금 그 루즈 지금 다 지워졌어 지금 색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루즈 바를 시간이 없어요 줄 썩고, 줄 썩고, 줄 썩고 용주야 왔어요 주원아 왔어요 우재야 안 왔어요 우재야 안 왔어요 우재야 안 왔어요 우재야 안 왔어요 이케야 왔어요 우재야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용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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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요 선우야 네 마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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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이 들어간다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받는 것도 근데 혹시 따르고 한 잔이라도 마시셨어요? 아니 따랐죠 먹을 의향이 있으면 소주 파지 아 오케이 그냥 먹게 해줘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줄 썩고, 줄 썩고, 줄 썩고, 줄 썩고 우재야 왔어요 로버트 다운 주니어 소울 소울 용주야 왔어요 용주야 왔어요 우재야 왔어요 선우야 뭐 한 거야 아니 다 끝났어 다 끝났어 다 끝났어 오빠 왜 그래요 다 끝났어 안 돼 아니 위기였는데 위기였는데 진짜 와 진짜 위기였어 우르사 두 갈만 주세요 나 사먹으면 안 돼 끝났어 지금 아 너무 아깝다 한 두 번만 더 했으면 바로 걸리는 거 진짜로 나 한 번만 더 했으면 걸렸어 아쉽다 오빠가 다 살렸어 진짜로 나도 모르게 던져주시면 제가 받겠습니다 뭐 던졌어? 병두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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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주시면 제가 받겠습니다 네 아 안 취했어 와 이은결인데? 이은결 지금 클럽 마감까지 5분 정도 남겨 아 그래요? 진짜로? 아 5분 안에 마셔야 되는데 이건 아 아 미쳐버리겠다 뭐 어 그러면 5분 남았으니까 한번 달려볼까요? 뭐 없나?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 우리 그거 할까요? 어떻게 해요? 초성게임 합시다 초성게임 아 좋아 근데 훈민정 훈민정은 세 글자 아 세 글자 좋아요 그래? 세 글자? 세 글자 안 해봤어? 돌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제작진들이 자음을 줘요 세 개를 먼저 하고 빠지게 그래 오케이 가자 꼭 기역 이은 지그 지읏 지읏 강아지 와 기왓집 기왓집 우후 기왓짱 기왓짱 우후 나이스 나이스 김은지 내 친구 아악 안 돼 안 돼 고윤톡사랑 안 되고 기역지 기역지 안 되지 고용주! 고용주! 오 고용주! 예스, 글! 어? 정답! 기절! 근데 솔직히 이건 피X샷이었다. 솔직히, 솔직히. 진짜로. 여기가 사석이었으면. 아, 대하! 바보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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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과연 둘 중! 자, 잠시만요. 한 12개 떠오른데요, 12개. 진짜로? 12개나? 야, 무슨... 힌트 줄까요? 네. 네, 공평하게. 좀비! 좀비? 감염자! 와! 이야, 감염자가 있었네. 아, 좋았어, 좋았어. 뭐 경영진! 뭐... 경영진도 있고. 뭐, 어? 강하네, 형님. 또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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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와서 경영진만 얘기했어요. 아, 아이스크림 먹어야겠네, 또. 용서 낼 뻔했네. 아이스크림 난 아닐 거 같아. 아우, 아무씨다, 우리. 선우, 선우 같은. 영주, 영주 형이랑 똑같아요. 아, 똑같아요? 네. 그러면 아까 그게 한 번 더 하죠. 후민정음? 어, 후민정 한 번 더 하죠. 한 번 더 하고, 그걸로. 둘이 먼저 생각한 사람. 어렵게. 시옷. 리얼. 미음. 와, 어렵다. 시옷, 리얼, 미음. 이거 생각나는 사람들 힌트도 줍시다. 어차피 둘이 먼저 말하면 되니까. 생각에 하나도 안 나. 하나도 안 나. 바르는 거. 힌트 하나. 네네네. 솟이. 살라미. 이야, 역시 도구장. 역시 도구장. 너무 편파적인 형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젊은 친구. 원래 인생이랑 이런 거야. 근데 뭐 소주라는 걸 이렇게 배우는 거지. 그렇지. 어디서 어떻게 배우는 거 있어요? 저랑 같이 한 잔 하죠. 마지막이니까. 어, 저, 저, 저. 오빠도 같이 한 잔 해요? 오케이, 나도 같이 한 잔 해. 우리 나 한 잔 한 잔. 오케이. 같이 한 잔 하고 마무리합시다. 아, 진짜. 저보세요. 이보세요. 이제 다 식었어요. 아, 오, 잘 못한다. 잘 못한다. 자, 우리 다 같이 짠 한 잔. 네, 네. 또 빰빰 소셜 클럽인데. 네, 소주 한 잔 치기 해야죠. 우리 앞으로 진짜 잘 해봅시다. 잘 치료봅시다. 여기 회장님이에요. 빰빰 소셜 클럽을 위하여! 우리 다음 주에 또 봐요. 역시 술 한 잔 들어가니까 금방 친해지네요. 어, 친해지니까. 술이 칠 거야. 아, 어, 어. 이거 무슨 맛을 먹어. 이거 나가야 돼. 이거 나가야 돼. 아까까지 계속 봐. 아 이거 언제 마시지 뭐 먹었는데. 소주. 진짜 근래에 먹은 술자리 중에 이렇게 긴장하고 술 먹은 거 처음이었어요. 원래 이완시키려고 술 먹잖아요. 지금 뭐 일하나 더하나. 아니 뭐 일을 더 해야겠어 지금. 잠을 못 자요 지금. 뭐 가서 뭐라도 해야지 지금. 저랑 같이 무대 하실래요. 가서 내가 이거랑 다. 카메라로 드리고 말고 조명이라도 하든지 내가 할게. 좀 좀 꺾어 마셔도 돼요. 아 왜요. 아 제가 제가 오늘 컴백 무대라서. 소개해 주세요. 그 뷰티플라이어였나요. 제가 새벽 3시. 3시요. 새벽 3시. 오늘 그러면은 주원 씨가 제일 안 걸렸네. 네. 역시 새벽 3시는 사람을 이렇게 긴장하게 만들어. 저는 사실 술을 좀 먹고 싶었는데. 좀 못 먹어가지고. 아 근데 그거 있어. 사실 3시에 음악 방송 한다는데 우리가 진짜 안 노린 것도 있는데. 다음 주에 봐요. 진짜로. 다음 주에는 뭐 타깃이 알 짤 없지 뭐.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오잖아요. 그때는 지금 오늘 느낀 감정들. 다시 다시 원점으로 만들고. 리셋을 하고 만나는 걸로. 내가 100% 다시 술게임을 다시 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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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우 씨 언제 나갔어? 선우 씨 언제 나갔어요? 네? 선우 씨 언제 나갔어요? 아 나갔지 나갔지. 아이스크림 사러 나갔어요. 아이스크림 사러 갔구나. 벌칙 때문에. 아 벌칙 때문에. 띄어 나갔어. 혹시 뭐 특별히 드시고 싶은 아이스크림 있으세요? 그 냉장고 안에는 컵으로 된 거 있잖아. 그거 뭔지 알잖아. 하긴다즈. 하긴다즈. 하긴다즈 그거 맛있잖아. 그걸로. 아니면 그런 거 있나? 소주 아이스크림 이런 거 있나? 아... 없나? 아 여기 왜 그러지?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아 오케이.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마워! 여기 분위기는 그렇네. 뭔가 막내고 이래서 봐주는 게 없구나. 얄짤 없구나. 아 너무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두 분이서 오늘 제가 KGB로 우리 그냥 제일 족밥들끼리 술 앨몬견들끼리 맞아 이게 웃긴 거야. 근데 원래 저기 옛날에 야인시대에서도 오야봉 싸움보다 개코대 누구? 막 하는 거야. 잔채미들이잖아. 잔채미들. 잔채미들. 제일 재밌거든 진짜. 아 아이스크림 얼려오나? 네? 스물뜰 스물넷 하나에 5,900원이야? 15만 4,600원 벌칙 15만 4,600원 벌칙 네. 아이고 와 아 이 비싼 거를 이렇게 진짜 샀어. 한 가지 확실한 건 다음 벌칙에 금전적인 피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하하하 와 잠깐 이거 내가 볼 때 10만 원 정도 나왔을 것 같은데 15만 원 와 와 야 그 편의점은 행복한 거 아니냐? 와 아이스크림으로 15만 원은 야 그래도 맛있게 드셔주신다. 와 와 아 이거 뭐야 잠깐만요 저 저거 뭐예요? 형 원소주 뭐예요? 이거는 우재형을 생각하면서 산 건데 아 나를? 이 원소주를 꼭 저 입에 들어가게 하고 싶어요 와 와 와 어 어 어 어 어 어 좀 뜯어주면 안 돼요? 아 잘 안 뜯겨 잘 안 뜯겨서 아 잘 안 뜯겨서 다음에 이렇게 두 분 이렇게 자리 좀 붙여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봐봐 안 뜯기잖아 진짜 안 뜯기네 그리고 둘이 약간 난 트윈 룩 입었으면 좋겠어 다음 와요 트윈 룩 그럼 착각 gotten 이게 judas이 이것도 주itan 주원 씨 이것도 주 배기 저희 다음에 만나는 게 월요일인가요? 월요일 월요일날 우리 다음 주 월요일까지lessly 다른 일이니까 만약에 없다면 게임에서 그때까지 다 죽었어 이 자식들 특히 서른 넌 죽었어 집에서 게임 연습할 거 같아 오늘의 게임은 뭔가요? 서로 간의 호흡? 화합? 아니? 쇼팟 뚜비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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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유진스처럼 유명해지고 싶어서 만든 소스키 게임 상상 속의 게임은 푸케 비닷 바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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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데 벌뻑벌컥 아아 아아 안녕하십니까 이거 복합된 이세요? 아 교수님이세요 너무 늦었다 교수님 자 이거 서비스 부탁드립니다 내 일식집 직원 같다. 도도도도도도. 죄송한데 제작진들 제가 나가주실 수 있어요? 저희끼리 손만 놓을게요. 저희끼리도. 저희끼리도.